자 여러분들 첫 3월 모의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 3월 모의고사가 우리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3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보통 치르게 되죠 그래서 3월하고 10월이 전범인데 이게 좋은 모의고사고 4월 같은 경우가 이게 인천교육청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너무 좀 문제가 좀 쉬워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외주를 주어서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3월이 그래서 전범일 대상으로 하고 다소 난도도 있는 편인데 세계지리는 이번 3월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6번, 6번이 생각보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좀 뭔가 좀 센스가 좀 있어야 푸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 20번은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자료를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그런 문항이어서 다른 문항 대비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무난한 시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제 해설을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진단서 결과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구나 오케이? 내가 기후가 아프구나 내가 자원이 아프구나 이게 나온 거야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에 신경을 안 써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안 돼 건강검진 보고 싶지 않죠 그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저 부분을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쳐준 대로 못 풀었구나 이거를 이제 수정할 때 그때 여러분 실력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메가스터디가 우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소위 말하는 GIS 문제입니다 요게 기억이 날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세계지리에서 여러 지역을 배우죠 그리고 지역이라는 것은 많은 지리 정보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지리 정보에 뭘 배웠습니까? 지리 정보에 종류 배웠고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또 습득 방법으로 직접 조사, 간접 조사, 원격 탐사 배웠고요 요거 이제 분석 방법으로 GIS를 배웠어요 GPS랑은 뭐 다르다 이걸 배웠는데 GIS 제일 많이 내는 게 얘예요 이런 형태 근데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이게 무슨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노가다죠 노가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1년 동안 GIS 문제는 따로 해설은 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아까운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다만 경향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문제처럼 바로 유럽연합회원국이라는 이러한 지도 문제를 GIS에서 요즘에 병용합니다 같이 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거 우리 바로 10회차 때 배웠잖아 시작 서부유럽에서 아노스를 빼고 영국과 아노스는 EU회원국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 EU회원국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동부유럽에서는 에라리 슬슬 몰키형 체포할까 루블 크로아티아 이게 딱 나와줘야지 참고로 이 해설 강의는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근 GIS 문제는 지도에 이런 위치찾기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따로 뭐 이렇게 주어진 조건 세 가지에 중첩 분석을 하는 노가다 작업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나와 있고요